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제 눈에는 그냥 장사치들로 보이는 거죠. 우파의 이름을 팔아서 건배지를 달고 그래서 이제 4.15 총선 이후에 국내 여러 단체들이 결성돼서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유별날 정도로 지속적으로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투쟁의 끈을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인 거죠. 4.15 총선 부정 대구투쟁본부 최영호 씨가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서울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체 버스를 한 대 두 대 이렇게 또 많을 때는 세 대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신 분들이 다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국민 주권 훔쳐가는 사전선거 전자개표 중단하라.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를 정치인들이 전혀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대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유일한 그런 단체 같습니다. 지역 기반을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상경해 가지고 최영호 씨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항의를 계속하는데 대구투쟁본부가 가장 이렇게 끈질기게 다 나이 드신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독재 체제를 다 경험했고 또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대구투쟁본부가 공병호 tv에서 한 번 이렇게 다룰 정도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검지하라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무슨 인요한 씨를 불러다가 당을 쇄신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찬 것들 다 이렇게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참 때로는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에 상경해 가지고 대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가 규명될 때까지. 참 이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참 허술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인사 같은 걸 이루어질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허술한 거죠. 대개 이제 국민의힘 같으면 1년에 아마 한 4,500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화전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가 있으면 한 몇 시간 정도만 투입해 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 엑셀로 분석해보게 되면 선거의 공정성 같은 부분들을 금시해 파악할 수가 있는데 몇 시간 정도만 아마 분석해보면 될 겁니다. 그런 일을 일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기업들은 그렇게 하면 망하지만 공적 영역은 참 부패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상태를 대한민국이 못 벗어난 거죠. 오늘 이태구 투쟁본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최용호 씨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10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 다시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오늘 대구 투쟁본부가 새벽에 일어나서 서울까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원정시일을 온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정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신이 죽으면 다 다른 게 다 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불법과 불의와 부정의에 대한 결기나 기계나 이런 것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나라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는데도 손가락으로만 분노하고 입으로만 떠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이런 나라에 이런 국민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아마 식민 지배를 당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족의 습성이라는 것은 참 변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무심하니까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은 옳은 생각 같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이런 민족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대구나 부산에는 애국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자비를 들여가 되게 만 원이 이렇게 내서 각질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보다 더 심한 작당제를 해서 대한민국을 주사파들의 천국으로 만들어서 공산화를 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2024년 총선은 내놓고 여러분들 조작을 할 겁니다. 그 조작의 결과가 어떨지를 전망해봤으니까 여러분 시간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후반부에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하는 그런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대패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폭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각이라든지 촉이라든지 인 것이 아니고 수량 분석을 통해서 전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채널을 고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대구투쟁본부가 앞장섰 것입니다. 국민들이 각성에서 일어나면 누구도 맞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사지만 내일 낮에는 국회의사당을 애워서 할 것입니다. 침묵하던 비겁자들은 다 물러다도록 만들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문제면 수개표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를 없애는 방법은 사전투표를 없애든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박 5일 사이에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전투표를 가지고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7년째 득표수 조작을 해가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1년에 몇백억 정도의 여름 정당 보종을 받는 우파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이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사전투표가 문제면 선진국처럼 당일 투표만 하면 됩니다. 대만처럼 하면 되죠. 하루 투표하고 투표함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수개표합니다. 우물 정자 써가면 수개표하면 몇 시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시비는 없어지겠죠. 이 간단한 일을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한 나라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참 한심한 일인 거죠.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용호 여러분들씨가 주장하는 그대로 옳은 거죠. 국민의힘 정당이 부정선거를 막는 데 가장 암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홍지를 죽인 계모보다 더 나쁜 인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이 국민의 이름을 팔고 우파의 이름을 팔고 보수의 이름을 팔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 정신을 가진 진짜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명령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런 아우성 치는 사람을 정신병조로 몰아붙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나라 같으면 식민지당에도 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신상태 같으면. 선거부정이 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걸 막을 힘이 없으면 그냥 식민지배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도 신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은 노예지 어떻게 자유인의 자격을 향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국민의 힘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전자개표 폐기에 앞장서라. 사전투표 폐지 안 잡더라. 못하겠다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렇게 여러분들 최용호 씨가 이 자리를 빌려서 4.15 총선 부정선거 방지 대구투쟁본부가 연일 서울에 상경집회를 개최하면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유대민족이 전쟁 치루는 것 보면 존재를 위해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여성병사가 존재를 위해 싸운다.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싸움을 주도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선거 부정세력에 다 투항 내지 항복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수장인 김기현 씨가 입을 다무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선거 사기세력에 투항하고 항복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사기세력들이 더욱더 화끈하게 조작하시오. 나는 눈 감아줄 테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